보통 어떤 동사 앞에 투가 붙고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쓰이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처럼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적이라고 썼어요 제가 명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부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적이라는 말은 곧 한국어에 이런 거예요 뭐뭐 하는 것 약간 이렇게 쓰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축구하다 그러면은 동사인데 축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명사거든요 이런 한국어 감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뭐임 같은 거 또는 뭐뭐뭐함 약간 이런 애들이 명사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을 끝낸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명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가 앞에 붙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정확하게는 원형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한국어로 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 투파인드라는 말이요 일단 어떤 말일 수가 있겠어요? 찾다가 아니고 뭐 찾는 것 찾음 그쵸 이런 말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형용사적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굳이 따지면 뭐뭐뭐할 뭐뭐뭐일 약간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파인드를 저거를 적용을 해보면 찾다 뒤에다가 저런 말을 좀 어떻게 되냐면요 찾을 이렇게 돼요 찾을 내가 찾을 길 난 여기 내가 찾을 상품이 있어 또는 내가 여기 찾을 가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찾을 이게 이제 형용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그걸 만들 때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앞에 투 를 붙인다는 거죠 부사적이라는 거는 한국어로는 거의 이런 거예요 뭐뭐뭐 하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 그럼 이제 투파인 찾다 앞에다 투 를 붙인 거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찾으려고 예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용법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투파인드어 패턴 이라는 말을 해석을 뭐 굳이 세 가지로 다 해보면 만약에 얘라면요 패턴을 찾는 것 또는 패턴을 찾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사처럼 쓴 거고 만약에 얘처럼 가면요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어는 뭐뭐뭐할 이라는 이 형용사적인 말이 명사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찾을 가방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가방 찾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순이 반대입니다 만약에 뭐뭐뭐할 이런 식으로 쓰이려면 투파인드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단어가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굳이 그렇게 뭐 굳이 엮고 싶어 내가 만약에 여면 이렇게 엮을 순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찾을 데이터 뭐 이럴 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또 전체 문법에서 좀 어그러지고 부사적이라는 거는 뭐뭐뭐 하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패턴을 찾으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뜻일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국어 번역문을 볼게요 처음에 이제 주어 부분이 시작을 하죠 과학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떻죠? 주어가 나오면 그 동사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해석을 보니까 얘의 정체는 이거였군요 패턴을 찾기 위해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고 이제 여기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저 Analyze의 뜻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분석했다 분석하다 그러면 안 되죠 과거형이니까 과거 표시할게요 과거 과거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파악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도 과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어거지를 쓰자면 뭐 분해했다 이렇게 분해했다 물론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써놓고 보면 되게 잘 어울리는 애가 분명히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면 이쪽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문장 The scientist analyzed the data 라는 말은 그 과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했다가 굉장히 괜찮은 번역이겠죠 뭐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To find the pattern 그러시면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아예 한국어로만 딱 써 있죠 과학자는 패턴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다 이렇게 자 일단은 한국어 문장을 만나면 우리가 되게 좀 위축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언어는 일단은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걸로 시작해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문장의 1번 2번 위치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한국어에서 읊는 이 가가 들어간 게 일반적으로 주어 얘가 주어입니다 과학자 그 다음에 뭐 하다, 했다, 이다, 였다, 뭘로 끝났든 어쨌든 그런 애들이 동사인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과학자 쓰고 그 뒤에다가 분석했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라는 말을 먼저 써 볼게요 한국어를 보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영어의 관사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학자를 영어로 쓸 때 내가 더 사이언티스트 라고 쓸지 아니면 더 사이언티스트 라고 쓸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분석했다는 말 써볼게요 자 그쵸 그게 Analyze예요 자 참고로 과거형이니까 Analyz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보시면 얘네가 남았죠 이 중에 뭘 먼저 쓰면 좋으냐면 항상 해 나온 단어랑 밀접한 거를 먼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언어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애들은 관계상 붙어있어야 정보 전달이 용이해서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보면 분석했다 바로 앞에 데이터를 얘가 나오죠 이렇게 붙어있는 게 정보 전달이 용이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분석했다 뒤에 데이터를 붙여줘야 영어로도 정보 전달이 좋아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데이터를 이걸 써 볼 텐데 참고로 데이터는 그냥 단수 복수형 이렇게 따로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다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라 이렇게만 쓸지 아니면은 뭐 더 데이라 이렇게 쓸지는 여러분의 주관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참고로 근데 어데이라라는 말은 없어요 어데이타 데이터 자체가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그래서 어는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패턴을 찾기 위해 자 이거 나왔죠?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가 뭐였어요? to 쓰고 뒤에다가 그 동사 원형 붙이는 거였죠 그럼 찾다라는 동사는 find가 있으니까 to 쓰고 find 쓰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쓰면 끝납니까? 패턴을 쓰시면 끝나는데 여기도 패턴이라는 말에 단복수 표시가 없죠 한국어로만 봐서는 영어로 이게 패턴스일지 a 패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여기서는 정답 편의상 저는 그냥 a patter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시면 바로 요게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제 영어로 잘 바꾼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번 문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음 우리는 하고 쭉쭉쭉 나오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는 은느니가를 찾아서 있으면 대충고 앞쪽이 주어입니다 물론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 수도 있지만 국어 국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동사를 찾아야죠 한국어는 보통 해야 한다 영어로 그 have to나 need to 같은 조동사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분석해야 한다 라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분은 맞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도 분석하다 와 해야 하다 라는 그 두 말이 결합된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들어감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자리에 우리를 써 볼게요 당연히 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한국어 어감에 뭐가 가깝냐 근데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서 어떻게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뉘앙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화자의 어조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쓰실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시중에 보면은 주는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자꾸 기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여러분이 must를 쓰시든 아니면 have to를 쓰시든 그 다음에 need를 쓰시든 또는 사람에 따라서 should를 쓰시든 당장 맥락이 없어요 여기 앞뒤 문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그냥 뭐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뉘앙스를 very slight difference를 distinguish 이런 단계 이거는 진짜 그 언어의 정복의 마지막 단계 하는 거고 연습할 때 괜히 그런 거에 쫄면 안 돼요 그러면 분석하다 라는 동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다시피 analyze 가 있죠 뒤에다 하나씩 붙여 볼게요 자 이러면 대략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 에 되게 가까워요 we must analyze and we have to analyze we need to analyze and we should analyze 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뭐부터 붙여야겠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기가 막힌 한국어로도 중요한 말길이는 붙어 다녀요 라고 하면서 동사 앞에 있는 예가 중요하니까 같이 있겠지요 그랬잖아요 이게요 여러분이 되게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언어학 심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냥 쓱 무기처럼 들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 얘가 요 뒤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의미를 인식하는 단위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그래서 analyze 뒤에는 이유들을 얘를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유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reason 이란 단어가 있고 이유들을 자 그러면 reasons 라고 복수로 써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선생님 앞에 저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 써야 하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강의를 찍을 때 그런데 한 번쯤은 그래도 약간 간지러운 데가 있는데 주로 날개뼈 근처죠 긁어드리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몰라요 근데 남은 말이 뭐가 있죠 그 결정 뒤에 있는 쟤를 먼저 처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어로는 있는 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보통 이 하나를 전치사가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또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말들은 전치사 하나로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을 쓸 때 굳이 있는 이라는 말까지 영어로 뭘까를 생각을 안 하셔도 그냥 behind 라는 말만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얘가 뭐가 있냐면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영어로는 the woman 이렇게 하겠죠 근데 너는 user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야지 네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있는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영어의 전치사들은 한국어의 그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폐라는 전치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말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옆의 그 여자가 됩니다 네 옆의 그 여자란 말이가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란 말이랑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는 이 정도를 한 단어로 물론 이거는 굳이 따지면 두 개가 결합된 거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을 behind만 쓰시면 된다는 말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결정이란 말을 쓰시면 됩니다 어 그 결정이니까 the decisio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러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이 앞에 더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이거를 궁금해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진짜 스페셜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게 영어에서 어나 뭐 언이나 더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잖아요 저 관이 그 모자 할 때 그 관자에요 그래서 그냥 이 앞에다 뭘 씌웠다라고 해서 그냥 관사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별 심오한 뜻 없어요 어쨌든 이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애들이 쓰이는 원리는 뭐냐면 일단은 어떤 것이 상대방과 내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저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잠깐 제 얼굴이 되게 크게 나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볼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안 보이시나 이렇게 볼펜 자 볼펜을 보여드리고 제 볼펜을 다시 숨겼어요 자 그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저한테 볼펜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로 할게요 뭐 다 좋은데 그냥 되게 공손하게 가겠습니다 may I borrow 하고 여기다가 이제 펜을 쓸 겁니다 한국어는 이제 이런 고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영어로 쓰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a pen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a는 원래 영어로 one 있죠 하나 one이 변형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볼펜 하나 이런 말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야 혹시 너 볼펜 하나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특정 볼펜이 아니죠 그쵸 그냥 볼펜에 해당하는 그런 필기고 아무거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저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예 있죠 이 볼펜을 굳이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그 볼펜을 봐 놓고 저한테 볼펜 하나 혹시 있으면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아까 그 볼펜을 본 사람이면 그 볼펜 좀 빌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즉 may I borrow the pen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금 저한테 사실 요거 빌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빌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만 쉽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그걸 되게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유들 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뭔가 우리라는 집단에 해당하는 다른 구성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겠죠 그때 저 상대방들이 전부 다 그 reason 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으면 그쵸 서로 정보가 공유가 돼 있으면은 the reasons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reason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로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문맥인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reasons 앞에 사실 the를 붙이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이미 우리가 그 결정이라고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그쵸 지금 뭔가 결정된 게 보고서로든가 뭐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봤어요 야 그 결정 뒤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결정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결정 뒤에 있는 이유라는 게 뭔가 불특정할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그 결정 뒤에 있는 특정한 이유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게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뒤에 숨은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거의 다 벌을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 계좌로 농담이고요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치지 않으시고 모니터에 있는 제 뺨을 탁 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현재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이해도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거를 다 여러분을 실시간으로 맥박을 체크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모니터에 있는 제 뺨을 때리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일단 아셔도 좋아요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뭐가 이렇게 엮였어 그러면은 앞에 엮이네 있죠 이 꽤 있는 놈 있죠 꽤 있는 놈 이 꽤 있는 놈 앞에는 더가 많이 붙더라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당분간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영어로 글 쓸 때 처음에 영어 못 할 때는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럴 때 약간 속대말로 야매로 저는 진짜 전치사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명사 앞에는 더 를 대부분 썼어요 그랬는데 한 7, 80% 맞더라고 아 이런 거 좋아요 그쵸